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바로 내일입니다 수요일날 저녁 7시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국민의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따른 증거인멸 교사 의혹권을 다룰 예정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가르처로연구소가 이준석에 대한 또 다른 영상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cctv 영상인데 이준석 대표가 호텔로 들어가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준석은 입건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해왔는데 그러나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영상을 제보 받았다고 하면서 가세연의 김세희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재미있는 제보 하나 받은 게 있다 이것은 바로 유성관광호텔에 이준석이 들어가는 cctv다 그리고 누군가가 뒤따라가는 cctv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이 들어가고 그 뒤에 누가 뒤따라가고 있는 영상이라는 겁니다 이 건에 관해서 과연 가세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22일 저녁 7시 가세연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세연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cctv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cctv 영상통 인물이 누구인지 또 뒤따라가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 이준석과 연관이 있는 인물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호텔로 들어가고 따라 들어갔다면 영관성이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가세연이 지난해 12월 이준석 대표가 2013년도에 한기업 대표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하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어서 계속해서 관련 영상들을 제보 형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서 7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게 바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세연이 보답한 바에 따르면 이준석에게 접대를 한 장모의사가 지금 이준석과 통화를 한 것도 녹취로 공개되어 있고 거기 보면 이준석이가 만나자 사람을 보낼 테니까 빨리 만나봐라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김철근 정무실장이 만나서 7억 원을 투자하는 약점 이런 것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촬영을 해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이게 다 의혹을 제보했던 당사자가 입을 다물어주면 7억 원을 주겠다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게 바로 증거인멸죄 그러니까 이준석의 2013년도에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한 9년 전 일이니까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러나 최근에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당대표로 있으면서 당대표에 있는 정무실장을 이용해서 무마하려고 했다고 하면 이건 아주 큰 사건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대표로 있으면서도 이거를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건의 중요한 혐의로 보여서 지금 이 사건 모두를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내일 22일 그 다음 날에 23일에는 경찰에서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라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준석을 접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지금 경찰청에서 직접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불러서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조사를 해서 그동안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이준석의 위치가 지금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더 이상 당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상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최근에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엊그제도 배현진 대표와 충돌을 하면서 박차고 나가기도 했고 이런 걸 보면 지금 가로세로 인구소와 이준석의 다툼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이준석의 문제가 있다면 이게 공론화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특정 매체 유튜브가 이걸 고발하고 있고 폭로하고 있다는 것도 마치 가세연과 이준석의 싸움인 것처럼 보여서 다른 언론들은 무시하거나 보도를 하지 않은 경향들이 많다 그리고 가세연에 대해서 고급 프레임을 씌우면서 그건 가세연이 보도했기 때문에 그럴만하다 가세연이 보도했기 때문에 볼 가치가 없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본인의 처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되고 새롭게 해서 당을 정비를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같으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짜임새 있게 더불어민주당에게 대응도 하고 대항도 하고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도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국민이 현역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러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는데 이준석이가 계속해서 중간에 이렇게 분탕질을 하고 당에 내분을 일으키고 갈등관계를 만들고 윤핵관이라는 용어를 계속 써가지고 지금도 윤핵관이 아주 보통명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윤핵관 그렇게 해서 이준석이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면제부를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자기가 나머지 1년 동안 나의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나의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당에 협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공천 룰까지도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자기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이가 있는 한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내보내려가고 분탕질러 가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처음에 이준석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지지를 해 줬는데 지금 오히려 이준석이가 국민의 지지층으로부터 국민의힘 지지자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준석이 분탕질 이거는 이준석이라고 젊은 친구의 새로운 정치가 아니라 아주 노예한 그러면서 정치 공학적으로 발달돼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저격하고 그래서 당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밖에 나와서 하루에 두세 차례 막 외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중계방송을 하고 있다 어린이가 집안 싸움을 고자질하듯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방송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지금 이준석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가세연도 이준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세적인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준석에 대한 호텔로 들어가는 입장하는 CCTV가 나온다면 이준석은 또 한 번 더 타결을 받게 되는 거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리위원회가 이준석에 대한 징계를 손방망이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손방망이로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징계는 지금 경고 이상 당규에 따르면 제명과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까지 3단계 징계 처분이 있는데 가장 약한 경고를 받을 경우 당은 당규상 대표적 유지가 가능한데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치명사항이 있게 돼서 대표적 유지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당원권 정지나 탈당 권유, 제명으로 가게 된다면 이준석의 정치 세명은 끝나는 것 아닌가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준석이가 끝나면 국민의힘도 끝난다 이렇게 또 위기의식을 만들어서 이준석을 구하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윤리위에 본인은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열자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열자 그래서 본인에 대한 의혹을 음해라고 주장하면서 또 반대 공세를 펴고 있는데 어쨌든 이준석에 대한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고 밝혀져서 당이 다 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 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